자 이 그림의 제목은 황금봉황이에요 여기 눈 있잖아요 입이 큰 그리고 봉황이 이렇게 아름다운 봉황을 표현해봤어요 부제가 나 이쁘지 너무 귀엽고 여기를 보면 귀여운데 웅장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데 가까이 보면 물감에 엉기면서 섬세한 문양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재미있어요 섬세하기도 하면서 웅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물감의 번짐이 자연스럽고 저는 이걸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해요 그래서 온갖 색의 조화가 꽉 뭉쳐져서 보고 있으면 온갖 오묘한 색깔과 빛이 들어오는 듯한 화사하고 아름답고 하지만 무게감 있고 섬세한 그림이죠 한글자막은 국룡이란의 플러스친구가 한글자막은 국룡의 플러스친구가 한글자막은 국룡의 플러스친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